이번엔 팬더 제펜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오늘 리뷰는 기타 만드는 나라 다 덜어 다니고 있죠 인도네시아, 차이나, 일본, 미국, 멕시코 뭐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이드 인 제펜 모델이고요 팬더 제펜 2023 컬렉션 메이드 인 제펜 트래디셔널 60 스트라토캐스터 블랙 모델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했었던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 모델은 헤드매칭 블랙이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60 스트라토캐스터 로스티드넥을 했었어요 여기 보면은 저희가 그때 막 컬러에 대한 라인업 설명을 드렸는데 복잡함이나 얘네들이 뭐 엄청 복잡해갖고 그때 설명하느라 되게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라인업의 어떤 규칙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어 하나하나를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60은 76.5점 나왔고요 옷 잘 입은 중년 신사 팬더 울렁증 특효 파란 알약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파란 알약 그때 이제 그 컬러 중에 뭐 스리톤 썬버스트랑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랑 올림픽 화이트 블랙 뭐 그리고 피스타레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70 스트라토캐스터는 2022년에 했고요 이건 75.5 60이 좀 더 점수는 잘 받았네요 볼데즈러브 선생님이 주셨고요 저는 70 칠리 매콤하다는 느낌 이 좀 있었어요 네 오늘은 60입니다 60 스트라토캐스터 이거 헤드매칭 돼 있을 뿐인데 참 되게 좀 단정하게 보이죠 헤드매칭이 돼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약간 일팬의 그 느낌이 묻어나요 여기 이런 로고의 느낌도 그렇고 되게 정갈한 노포 같은 느낌 분명히 세건데 왜 노포의 감성이 나는지 메이드 인 재팬의 감성이 있습니다 158만 9천원 98.5cm 무게는 2.96kg로 3kg같이 안 나가는 아주 가벼운 스트레스입니다 두께는 44 플러스 2mm 12프렛 뒷뚤레는 77mm고요 베이스 우드 바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넥은 메이플 U쉐입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고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너트 본너 41.02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 로즈우드 로즈우드 참 이쁘게 잘 들어왔네요 네 지판공을 만지름은 241mm고요 스케일 648mm 21 빈티지 프렛에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톤 2개 5웨이 픽업 셀렉터 6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트윈 리볼브고요 이야.. 소리 참.. 정갈하다 정말 일펜같이 나오네요 너무 펜하지만 어이구, 마샤이고요. 진짜 오랜만에 일본 느낌 제대로네요. 체구도 작고, 컴팩트한데 톡 쏘는 건 있어요. 또랑또랑 합니다. 사운드가. 오우, 독해. 쥐아리스트고요. 오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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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록이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깨끗해. 이건 벨톤 나오겠지.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4단으로 할까요? 바로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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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린톤이 너무 이쁘게 빠지는데요 진짜 이쁘게 빠져요 말쑥한 느낌이 있네요 너무 예뻐서 정신을 못 차리겠네 말살게 얘기해 말살게 얘기해 좋다 괜찮다 반주 알겠습니다 말살게 얘기해 안녕하십니까 하이 신난다. 잘 들어봤습니다. 신난다 기타. 선생님부터 보러 한줄평 드릴게요. 까만 옷 입고, 체구가 좀 작고, 날라다니는 사람들 있죠, 일본에. 오 저 그거 한줄평 하려고 그랬는데 소름! 진짜? 나 닌자라 그러는데? 닌자! 닌자 스트랩 저 딱 그거 생각했었는데. 독침도 쏘고. 독침이 있네요. 그 공동 한줄평 드리죠 뭐. 닌자 스트랩! 이렇게 해드리겠다. 와 나 너무 소름. 딱 보자마자 오 이거 까만 옷에 뭔가 빠르고 민첩하면서 약간 요렇게 톡 쏘는 맛도 있고. 와 기가 막히다. 오늘 무슨 한줄평을 똑같이 생각했단 말이야? 미쳤네. 설명드렸는데 갑자기 오 설마 설마. 네 닌자 스트랩. 공동 한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한줄평이 나올 때. 처음이네요. 야 진짜 대박. 올해 무슨 조짐이 좋네요. 아 그러게요. 바로 스쿼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쿼트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6. 네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78 해서 77점 평균. 지금 보면은 60 때 로스티드 맥 때 76.5, 70 때 75.5 이번 77 조금 더 높아졌네요. 그리고 같은 비슷한 가격대인데 지금이 훨씬 더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 할인율이 적용된 가격으로 한 가성비입니다. 만약에 정가 200을 받았으면은 가성비 이렇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15나 14 나왔을 겁니다. 그거를 감안하면은 거의 뭐 비슷하다. 좋습니다. 77 이렇게 점수가 나왔고요. 오늘 60 스트랩 블랙. 정말 일본 그 자체의 스트랩. 일본 느낌이 가장 많이 나는 스트랩이었다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간에는 과연 멕시코는 멕시코다울 것인가. 빈테라입니다. 빈테라 2. 굉장히 빈티지 하겠죠. 이거는 브라인드 테스트 한번 맞출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는 티가 확 나니까. 확 나요. 딱 듣는데 오 야 이거는. 왜 이렇게 확 외색이. 약간 이런 느낌. 느낌이 좀 있죠. 뭔가 약간 갑자기 감성이 좀 차별화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음 시간에 빈테라는 어떨지 보겠습니다. 빈테라 2가 또 굉장히 빈티지 시향이잖아요. 되게 좋아해요. 저거는 미펜이랑 헷갈릴 수도 있어요. 헷갈리겠죠. 오공 싱글코일 재즈마스터 두 개 들어가는데. 특히 재즈마스터는 흔히 들어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거 100% 못 맞힙니다. 100% 못 맞힙니다. 브라인드 테스트는 이제 저는 맞출 거라고 자신 나지도 않아요. 틀리겠지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오공 재즈마스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또 한 번에 오공 재즈마스터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